뱀뱀뱀 뱀뱀 어딘데 내가 지금 뱀뱀한테 잡으러 갈게 화정..화정동 화정동으로 가야죠 뱀뱀 너 거기 갈거야 지금? 뱀뱀 거기 이미 가고 있어 뱀뱀 거기 이미 가고 있어 뱀뱀한테 얘기하지마 알겠어? 왜? 뭐냐?뭐냐? 안 돼 믿음 안 돼 진짜 믿음 안 돼 나 왜 이렇게 나무 잡아 저도 뱀뱀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마크 형! 마크 형 봤어 마크 형 나 없어 야야야 마크 형 도와줘 마크 형 도와줘 그러지 마 야 팀끼리 팀끼리 그러지 마 내 두고 있자 어 전면 잡혔어 뱀뱀 마크 영재 있어 또 째어 빨리 빨리 가서 잭슨 가 잭슨한테 가 오지마 어차피 달리기 나보다 못한 거 알지 나 아무것도 없어 꼴이 없어? 어 왜? 나 못한 거 알지 나 아무것도 없어 꼴이 없어? 어 왜? 없어 나 이제 잭슨 잡아야지 그러니까 너 내 부하야 이제 뱀 먼저 가 뱀 가 잭슨 잡아 잭슨 잡아 영재 형 하나 가져와 뛰지마 근데 앞으로 가 나 돌아서 갈게 잭슨 형 나 배신한 거야? 뭔 소리야 영재 형이 갑자기 나한테 뛰어왔어 얘네 둘이 나 지금 쫓아오고 있어 아 진짜? 너 어딘데? 나 여기 버스 접니다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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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도우라 진짜 재밌었어 야 우리 우리 이렇게 할래? 우리 주인 배신할래? 우리 주인 배신할래? 어떻게 어떻게 진영한테 전화해서 이기게 해주고 나눈거지 돈 하 나 시원해 아 잠깐만 난 진영한테 전화해야 돼 야 불리지 아니야 난 진영 보호하기로 했어 어 나도 진영 보호야 진영 보호하자 진영 보호하자 진영 보호하자 아 근데 그거 그거 유겸한테 써야돼 유겸 지금 너무 작아졌어 해 유겸 꺼 이거야 왜? 얘 번호 먹어서 누가? 진영? 고객님께서 통화해주세요 우리 유겸 도와주면 안 돼 유겸 자기 운명 몰라 지금 빨리 와 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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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영이 형한테 가자 진영이 형 잡고 영재 형 잡으면 돼 화정 1동 주차 우린 쌤 따라할게 따라할게 어 저기 앞에 택시 따라가주세요 어 지금 나는 잭슨 택시인데 배배배배나 유겸 다른 택시에 있어 어 잡아야 돼 근데 지금 유겸 꼴이 엄청 작아 주머니 안에 들어가 왜 이렇게 작아? 복은 먹어서 아 진짜? 어 잠깐만 나 오늘 3시 만났었어요 이거 뭐야 잠깐만 나 오늘 3시 만났었어요 이거 뭐야 잠깐만 나 오늘 3시 만났었어요 이거 뭐야 tau 랄 랄 랄 랄 랄 랄 오 랄랄라 너의 상상 속으로 나 들어갈 테니 받아줘 그 속에서 춤을 춰 오 랄랄라 시선이 닿은 순간 지금 이 순간 너와 나의 거리를 가득 채워버린 곳에 네 떨림은 리듬이 되어 날 끌어당겨 끌리는 대로 넌 몸을 맡겨 She knows 알 수 말듯한 묘한 네 속 나를 자극해 너 귀심도 깨뜨른 채 보내줘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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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LA LALA 살짝 열어둔 네 맘에 문을 열고 LALA LALA 들어오라는 것 같아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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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허락해 나를 줘요 Oh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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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상상 속 속에 나 들어갈 테니 받아줘 Oh wow oh Sweet to me babe it's magical Sweet to me babe it's magical Sweet to me babe it's magical 매일매일 가와네 Sweet to me babe it's magical 또 떼어낼 수 없어 널에게서 Sweet to me babe it's magical Sweet to me babe it's magical